300명 명단 나왔습니다. 지훈이 제외됐어. 뭐? 왜? 노약자 먼저 그거 기본 아니야? 나이로 자른다 쳐도 여기 아홉 살 자리가 있는데 우리 지훈이 일곱 살이야. 이거 뭔가 잘못됐어. 자, 봐봐. 여기 아홉 살, 열 살 다 있잖아. 감염된 날짜로 봐도 우리 지훈이가 명단에서 빠질 이유가 없어. 회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먼저 투약하기로. 너 뭐야? 우리 지훈이가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거야? 누가 그딴 개소리를 해, 어? 대체 어떤 놈이 우리 지훈이 명단에서 뺀 거야? 너야? 누구야? 너야? 누구야? 매뉴얼에 따라서. 투약 시작하세요. 유 교수. 이건 아니잖아. 매뉴얼에서 안 된다고 해도. 300개 중에 한 게 맞는 사람이 뭐죠? 야, 집사람. 치우자 기다리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기다린단 말이야, 지금. 딴 사람 애가 아니야. 박주희 아들이라고. 니 얘기라면 자기복 들이밀으면서 편들어줬던 박주희 아니라고. 고맙다. 화이트! 곧놀고! 너는 이렇게yu지 않고 arrme어요? 두어. 해결할 것 같다. 모아.